여러분 안녕 순회깸동입니다. 네 오늘 즐거운 업데이트 날이죠. 그런데 뭐 딱히 업데이트는 없었지만 신규 상품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. 월간 1200 크리스탈 패키지 이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요. 크리스탈 1200개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축복 에브니 큐브 입장권 선택 상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효율이 어떨지 한번 계산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월간 1200 크리스탈 패키지 혹은 월간 800 크리스탈 패키지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패키지라고 붙어있는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OO 크리스탈 패키지라고 붙은 상품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상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완전 상시 판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판매를 하는 기간이 꽤 길고 한동안 판매하다가 다시 구성이 바뀌어서 또 나오고 그런 종류의 상품이었거든요. 원래는 깡 크리스탈 구입으로 샀을 때 33,000원이면 크리스탈 1200개 밖에 없는데 이 패키지는 다른 짜잘한 잡템들까지 껴주는 거죠. 이게 그동안의 역사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니나부의 축복, 펫 이용권 이런 식으로 껴서 판 적도 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 이때는 보스러시 입장권을 껴서 팔았네요. 이런 식으로 끼어 팔기를 하다가 지난 4월 달에 800 크리스탈 패키지로 이렇게 판 게 이게 뭐 사실 역대급이었죠.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셨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이게 내려갔습니다. 800 크리스탈 패키지 이게 내려가고 또 새로운 버전의 크리스탈 패키지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.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800 크리스탈 패키지랑 구성이 비슷하죠. 큐브도 있고 크리스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하 축복까지 추가가 된 형태인데 그러면 그때 비교해서 효율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시죠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들어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고 이거를 현금 가치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에브니 큐브 같은 경우에는 5금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. 합계를 내면은 4만 2천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득률은 28.2%입니다. 어 이득률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죠? 얼마 전까지 팔던 800 크리스탈 패키지의 경우에는 지금 시세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76%라는 굉장히 높은 이득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아마 과금 좀 하셨던 분들은 이거 매달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. 그 정도로 효율이 괜찮은데 이게 없어진 대신 이득이긴 이득인데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패키지 예전에도 자주 있었던 크리스탈 패키지의 형태로 좀 등장을 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5금제 기준으로 했는데 4금제 기준으로 하면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느냐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. 약간 감소해요. 그리고 저는 실링이 필요 없습니다. 혹은 저는 베아트리스 축복은 안 씁니다. 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계산해도 효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거의 비슷해요. 왜냐하면 그게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이거 3개예요. 크리스탈, 그리고 재련 재료, 카경 얘네들이 사실상 메인입니다. 뭐 큐브 입장권이 들어있다고 해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아 이거는 그러면 보석을 수급할 수 있는 상품인가?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큐브 입장권의 상자를 다 환산했을 때 보석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. 돌파석이랑 보조 재료를 합친 게재의 비중이 큽니다. 그래서 이거는 보석이나 보석 팔아서 골드 수급하거나 그런 패키지가 아니고 이거는 본캐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그럼 안녕!